납라 납라 엄마라 잘못했어요 엄마 나 너 같은 딸 둔 적 없어 아유 엄마라 너 그 선자리가 어떤 선자리인데 그 자리를 바람 맞추고 1번을 놀러를가 니가 지금 제정신이야? 아으 아퍼 너 어떡할거야 취직을 못하면 시집이라도 가야될 것 아니야 이거 사 아우 그 사람도 안 나왔단말이야 안 나오기도 누가 안 나와 가지마라고 앉았네 진짜야? 내가 호텔에 전화했었는데 그 사람도 안 나왔다니까 진짜야? 그래 솔직히 그렇게 조건 빵빵한 사람이 나랑 선우 보겠어 그래서 여태 연락이 없었나? 참참솔 엄마 이거 엄마 선물 엄마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아빠 술 술이야? 맛있어 맛있어 아휴 꽤 재밌었냐? 네 가서 뭐 했어? 뭐 리조트에서 스키도 타고 시내 구경도 하고 라면도 사먹고 그랬죠 뭐 예선 자리 있어? 네 너무 좋더라 나도 빨리 예선처럼 쥐오대고 싶은데 아빠 손이 왜 이렇게 멍들었어요? 나 일본 보내줬다고 엄마한테 꼬집혔어 아휴 아줌마 진짜 완전 폭력뿌냐 폭력뿌냐 아휴 어떻게 아팠겠다 야 여기가 더 아팠어 아 아빠 죄송해 어떡해 갈뚜 아 jeden 아라 targets 이거 ери ungen